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2013 세종대학교의 정시 입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학년도 세종대학교의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70% 평균 100분이 기준이며 예술계열 학과는 제외하였음을 밝힙니다. 2014학년도 세종대학교의 정시 방업결 반영 비율입니다. 입문계 국어 30%, 수학 30%, 탐구 20%, 영어 20%, 자연계 국어 20%, 수학 35%, 탐구 25%, 영어 20% 순으로 반영합니다. 창의소프트학부는 국어 35%, 수학 35%, 탐구 10%, 영어 20% 순으로 반영하며 영어 영역의 수능성적 반영방법은 입문 1등급 200점, 자연 1등급 200점, 입문 2등급 195점, 자연 2등급 198점, 입문 3등급 190점, 자연 3등급 196점 순으로 반영합니다. 입문계 학과의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세종대학교의 정시 입시 결과입니다. 국제학부 49명 모집에 81.17, 경제학과 21명 모집에 82.83,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58명 모집에 82.9, 법학부 18명 모집에 82.5, 국어국문학과 13명 모집에 82.17, 역사학과 8명 모집에 82.83, 교육학과 10명 모집에 81.17, 행정학과 15명 모집에 81.33,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6명 모집에 83.17의 70% 평균 100분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학부 61명 모집에 83.5의 평균 100분위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연계 학과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생명산업융학학과 10명 모집에 80.33, 정보보호학과 14명 모집에 85.17, 소프트웨어학과 29명 모집에 84.5, 데이터사이언스학과 17명 모집에 80.67, 인공지능학과 29명 모집에 81.67, 건설환경공학과 30명 모집에 79.17,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23명 모집에 81.17,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22명 모집에 78.5, 양자원자력공학과 9명 모집에 82.70% 평균 100분위를 보였습니다. 수학통계학과 22명 모집에 80.33, 물리천문학과 26명 모집에 81.33, 화학과 20명 모집에 81.33, 생명시스템학구 65명 모집에 81.1, 전자정보통신공학과 77명 모집에 81.67,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30명 모집에 82.5, 컴퓨터공학과 55명 모집에 83, 지능기전공학과 53명 모집에 81.17, 건축공학과 25명 모집에 80. 계속해서 세종대학교 정시입시 결과 알아봅니다. 건축학과 26명 모집에 80.83, 기계공학과 36명 모집에 80.83, 우주항공공학전공 31명 모집에 80.5, 나노신소재공학과 38명 모집에 81.33, 70% 평균 100분위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세종대학교 정시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